내 스타일이 비교에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어. 때론 이 돈이 권력이니까. 우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해. 법을 하면 사표 쓰고 유가족 변호인 해. 인생의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.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당신은 잊으면 안 되지. 동호야. 기억했어야지. 넌 잊어서 안 되는 거잖아. 대체 오늘 무슨 날인데. 말도 안 들은 짓은 건 당신이에요. 알차이머라고요. 그게 뭔 소리요. 잘난 박태석 변호사. 알차이머라고 인마.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. 이건 너무 하세요. 시간이 없어.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고. 결국 다 잊겨줘. 찾을 거야. 그래서 알려줄 거야.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알려줄 거야. 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거두요. 이건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. 이건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. 하지만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은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다. 지금 난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. 그럼 또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 아무리 잊지 않는 것이다. 우리 혼자 그냥 여름쌍다. 감사합니다.